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애국자입니다. 제가 통일대교에서도 뵙고 싸우는 곳에 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통일대교에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서울역 광화문 어디를 가나 박대출 의원님이 꼭 앞장서시고 앞에 계셔서 든든했는데 이번에는 또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가장 먼저 삭발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좀 짠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렇고 머리 깎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군대 갈 때 깎는 거 이외에는 참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인데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에 투쟁하는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깎은 거로 보이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겸 과거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안수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저는 작은 저항의 표시로 제 스스로 머리털을 깎았습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의외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그 현장에 서서 저는 조금이라도 뭐가 표시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그 저항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제 스스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저 작은 이 저항의 불씨가 앞으로 큰 지금은 조그마한 물방울에 불과하지만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이 민주주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의 안수 독자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렇게 머리 깎고 하는 거 좀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민주당은 말이죠 이걸 가지고 또 놀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암환자다 뭐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폄훼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또 다섯 분 이상이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네. 저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지금 좌파 독재 저지투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석 의원, 이장우 의원, 성일종 의원 그리고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수 당입위원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섯 분이 삭발식을 마친 뒤에는 또 청년 김준교 혼자서 삭발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모두 모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정권의 독재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회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직접 우리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요. 그리고 경부선 투쟁이라고 해서 경부선 라인을 따라가는 서울역 그리고 대전역, 대구역, 부산역에서 국민 보고대회 형태로 장위 집회를 열고요. 또 내일은 호남선 투어라고 해서 내일은 광주, 전주 그리고 용산역에서 아마 개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 확인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 광화문에 텐트를 친다. 그랬다가 또 서울시가 반대해서 일단 국회의원분들이 국민에게 본을 보여야 되니까 합법적인 투쟁을 이어가야 되니까 일단 뒤로 물러섰지만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에 텐트 치는 것을 불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유감이고요. 그 광장은, 광화문 광장은 누구만의 전용 공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거기에서 집회도 할 수 있고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하는 장소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는 세력에게는 그것을 허용을 하고 그러니까요. 자기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불을 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행정의 횡포이고요. 박원순 시장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로 돌려먹는 게 그것이 도리다.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화납니다. 사실 세종문화회관 앞이 아니라 안쪽으로 가면 광화문 광장에서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오시는 분들이 편할 텐데 굳이 말이죠. 좌쪽으로 가게 허가도 안 해주고 천막도 불허하고 정권을 바꾸고 마지막에 서울시장도 탁 탈환을 해갖고 말이죠.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박대출 의원님 하면 말이죠. 많이 생각나시죠. 이번에 유튜브 탄압할 때 말이죠. 가장 앞장서서 막아주신 분이 또 박대출 의원님입니다. 지금 정부의 유튜브 탄압 방송이 잘 되고 있는데 엄청 심합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장 끌끄러운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정부 출범과 시작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방송 장악이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그리고 MBC 또 다른 어떤 언론들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를 통해서 자발적 또 혹은 연대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서 언론을 사실상 장악하게 되면서 이 모든 여론이 문재인 정권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무리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저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이 어느 정도 자기들 권력 유지에는 유리하게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지금 어디 국민은 모든 목소리에 재가를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유튜브라는 진실된 방송이 진실된 여론을 전달하면서 그것이 정권에게도 좀 다소 끌었고 부담스럽겠죠. 그걸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규제하거나 어떻게 손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고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핑계로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는 최근 아니죠. 몇 달 전인가요? 민주당 쪽에서 유튜브를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OTT라는 그런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그런 하나의 대세를 이루겠지 그런 형제에 대한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 자칫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한 국회 관련 상임인 과방위의 법안 심사 소위 위원으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소위에서는 반드시 그 법안을 막을 생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론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바로 잡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지 이게 아주 박대출 의원님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또 하나가 말이죠. 지금 이제 투쟁에 앞장서시고 계신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이걸 저지하고 막아내면서 내년 총선에 정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많이 변했는데 조금 더 변할 부분이 있다. 어떤 거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 보고 웰빙 정당이다. 싸울 줄 모르는 식물 정당이다. 공룡 정당이다. 이런 비판과 질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저희들이 많은 투쟁성이 강화되고 있고 또 특히 최근 국회 일주일간의 3일간의 철회한 용성 그리고 또 일주일간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이렇게 결집되고 있고 그런 많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국민들의 걱정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특히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는 국민들 좀 더 안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더욱더 모자란 것을 채워서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팍 삭발을 하셨고 또 나머지 의원님들도 따라서 삭발을 하시면서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이 변한 것 같아요. 앞장서면 그동안은 너 혼자 이랬는데 다 따라가서 해주고 그 뒤에 받쳐주고 말이죠. 요즘 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겠습니다. 최근 변화라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 또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에 좀 더 그점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착 모범을 보이시니까 그만큼 또 당에서도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스스로 작은 물방울이라고 표현했듯이 제가 작은 미미한 하나의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변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많은 싸움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투어도 다니고 광화문에서 집회도 벌이지만 국회 내에서 또 막아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두 가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법 특히 이제 검경수사건 조정법은 그거 관련된 법안이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법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류는 네 가지지만 선거법은 절대 관철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관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저 친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알겠습니다. 보관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비밀로. 우리 김재원 의원도 아마 이것을 막을 절묘한 수를 찾아냈다고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선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어느 일방의 입맛대로만 한다는 것은 예시당 쪽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축구 경기를 11명씩 하는 것인데 한쪽은 5명만 하고 한쪽에는 일단 17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불공정 경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는 그런 것이고요. 공수축법도 이제는 여당 내 양심의 목소리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식으로 항명을 했고요. 검찰 입장문이라는 걸 통해서 발표했고 또 더불어민주당 내의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검태섭 의원 같은 분은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이 전선이 그렇게 여당이라고 할까요? 범여사당이라고 할까요? 가운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막아내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의 의석만으로는 국회에서 숫자의 부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힘을 보태서 그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역시 여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론이 중요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보태줘야 됩니다. 여론을 바꿔야 되고 또 열심히 싸우는 의원들 어후 밀어줘야 되고 말이에요. 내년 총선에 확실히 밀어주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선거가 벌어지면 이제는 돈선거가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역에서 어후 이번에 말이죠. 박대출 의원님 의리의 사나이 화끈하다! 그러면 가서 말이죠. 제가 자원봉사 해주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져야지 많이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고 내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원님은 서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당 옆 사무실 찾아가서 박가스도 좀 놔주고 청소도 좀 같이 하고 뭐 모이자 그러면 가서 모여서 말이죠. 싸워주고 이게 바로 지역에서 벌이는 운동이 되겠고 또 여기 집회한다! 그러면 다 나가주시고 말이죠. 대한민국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적극 적극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의리의 사나이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리 없는 사람들은 좀 나중에 놔두고 의리 있는 사람들 다 지켜주고 그래야지만이 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이제 공수처법 말씀하신 대로 보관이 있고 선거법은 보관이 있고 공수처법은 여론을 통해서 막아내겠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어제 충격적인 소식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총장이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법원에서 부장판사 한 분이 그와 관련된 글을 올렸는 것 같다고요.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특히 지금 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 여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는 것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청와대 청원을 두고 이런저런 어차가신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국민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숫자로 보면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하는 숫자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 숫자가 차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내대표나 정책위 회장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혹 제기는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어쨌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가 답이라는 글을 올린 4일 뒤부터 청원이 시작되었다는 것. 결코 순수하지 못한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또 그 과정에서 중복 청원이 가능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렇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숫자가 몇 배의 차이나 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 국민 여론이 그러나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총선에는 우리 국민 5,100만 명 중에서 2,40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득표수는 902만 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88만 표. 저희가 훨씬 많죠. 그리고 비례대표 득표수에서는 저희들이 796만 표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602만 표에 불과합니다. 훨씬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 796만 표,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 902만 표의 그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국민이 무시되고 지금 촛불만 든 국민만 국민인 것처럼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외국 보도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 언론들이 사실 좀 공정한 정론으로 돌아가서 노조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민적인 시각을 찾아서 정론 보도를 하기, 공정 보도를 하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공정한 보도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 말이죠. 유튜브 방송이 있고 국민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경수는 풀어주고 전직 대통령은 잡아가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저는 놀랐던 게요. 원정과 관련해서 그 중요한 서명이 거의 몇 달째 30만 가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과 이틀 만에 30만을 탁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파가 결집한 겁니다. 3, 4, 12, 120만입니다. 저자들은 4명씩 했는데 우리는 한 단건씩만 한 거죠. 페이스북, 유튜브, 그 다음에 트위터, 네이버 이렇게 해서 4개씩 다 한 거고 이쪽은 순진하시니까 한 명씩 했으니까 저희는 120만 했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알자고 저기는 부풀려졌으니까.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도 나가서 우리 자유오파 국민들이 또 좀 소극적이고 말없이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솔직하시고 또 담백하시니까 딱 한 명씩만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이기고 있고 나가서 말이죠. 놀라운 게 옛날에는 자유오파 국민들이 취재하면 별로 안 좋게 보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말이죠. 눈빛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호의적이고 식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 나오는 거 저 빨리 꺼버리세요. 그러면 다 조용히 있다가 자유오파 집회한 사진 딱 나오니까 잘하네. 제가 일부러 박수 쳐보다는 옆에 있는 분이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럼 누가 옆에서 야! 왜 그래!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바뀌었습니다. 그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자유오파 있고 그 중심에 또 우리 박대출 의원님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저를 잘 지지하는 아우인데요.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에게 억박대출을 하냐고 물어봤는데 아 그 머리 착발한 사람 아니냐고 착발한 의원 아니냐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런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민주당의 김영춘 의원 해안수산물장단실에다 이번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두면 PK민심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하는 이제 민심이 바뀌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고 있다. 이 바닥 정서가 이제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좀 짜네요. 사실은 저도 삭발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머리 잘할 때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박대책 의원님의 용기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나서는 게 어려운 거죠. 누구든지 처음 나섰고 또 몸으로 싸워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고 또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한수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자유우파국민 여러분 저는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작은 개인이 뭉쳐서 모이고 또 모여서 이 나라를 바로잡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큰 바다를 만들기를 희망을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앞장세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말이죠 신의한수에 의원님들이 많이 출연하십니다. 또 딱히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박대출 의원님처럼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자유한수당이 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밑주밑 움찔움찔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쉽다, 안타깝다 이랬는데 딱 앞장서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머리 딱 깎고 자발적으로 딱 깎고 국민들에게 자유한수당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니까 나머지 의원님들도 오늘 또 단체로 삭발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요. 혼자 깎고 놔뒀을 거예요. 변했다는 겁니다. 다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말이죠. 함께 싸워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그리고 혹시 시간 나시면 지역구 사무실에 응원의 문자라든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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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